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 진학에 관련된 고민과 상담을 도와드리게 될 유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로와 진학 두 다 중요하죠. 저는 꿈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형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가능성 없이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꿈을 깨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진학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테드를 키우는 것입니다. 테드는 사고, 경험, 설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약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직접 체험해 나가는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선 대안을 나열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대안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님, 선생님의 조언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선택이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후회하지 말자. 돌아가면 된다라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소설에는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라는 글귀가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얀 스케치북에 다양한 도구와 여러 가지 물감을 통해 그려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망설이지 말고 그려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